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일산백병원 심장혈관센터 이성윤입니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생사를 가르는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생사를 가르는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증이 생기면 일단 갑자기 혈류가 저하돼서 심장에 괴사가 생기는 병인데 어느 혈관이 막혔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상동맥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기억할 수 있는데 심장의 앞쪽을 타고 오는 전하행지, 측부를 공급하는 회선지, 뒤쪽을 감은 우관상동맥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전하행지를 타는 혈관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협착 부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관상동맥이 시작하는 대동맥에서 시작하는 주관지라고 있는데 병변이 주관지하고 가까울수록 심근 괴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심근경색증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에서 같이 동반되는 나쁜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실 빈맥, 우리 전기충격주죠. 심실 세동, 이런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냐 발생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막힌 부위부터, 막힌 시간으로부터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뚫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증상부터 뚫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세 가지, 심근경색의 범위, 부정맥의 동반 여부, 그리고 재관류라고 하는데 막혔을 때부터 다시 뚫을 때까지 시간, 이 생사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어서 감각이 무뎌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령이나 당균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무뎌지세요. 그리고 심장을 보게 되면 심장 뒷면에 바로 식도하고 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인 사람들이, 특히 고령 환자들은 체하였다고 느껴지시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흉통이 없이 오셔서 응급실에 오시는데 심전도를 찍어보고 심근경색증을 진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온 응급 환자한테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괴사가 이루어져서 그만큼 심장으로는 기능을 하는 심장 근육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혈관이 막혀서 공급되는 허혈의 시간이 글수록 회복이 되지 않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혈관이 막혀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심장의 손상은 커지고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 손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손상이 생기게 되고 부정맥도 많이 생기고 심장 돌연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막혔던 혈관을 뚫어줘서 다시 피를 보내는 치료 통틀어 재관류 치료라고 하는데요. 시술이 될 수도 있고 수술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치료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95% 90에서 95% 정도는 시술로 치료가 되죠. 나머지 5% 정도가 응급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급한 케이스 말고 평상시에 전조 증상을 미리 느꼈고 또 혹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알게 된 경우에 병원에서 좀. 이렇게 쭉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관상동맥 아까 협심증의 증상은 평상시에 증상이 없고 우리 심장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면 언덕이나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걸 들고 옮기거나 또는 빨리 걷거나 그럴 때 나오는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관상동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70% 이상 막히게 되는 경우 스탠트라는 시술을 해서 혈관을 그물망을 이용해서 넓히는 시술을 하는 것이 좋고 스탠트 시술을 적절하게 하시게 되면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 동맥 경험이 갑자기 터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관상동맥, 나의 관상동맥 상태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검사 관상동맥 조형술 혹은 관상동맥 C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또 각각 어떤 경우에 적합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중재 시술은 내과적 치료, 심장 내과에서 시행하는 치료이고요. 우회로 수술은 흉부외과에서 과가 다르고요. 아까도 90% 이상이 중재 시술로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재 시술은 어떻게 하냐면 손목이나 허벅지 쪽에 동맥을 통해서 관을 심장까지 집어넣습니다. 도관을 집어넣어서 도관을 이용해서 철선이나 풍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물망, 그 외에 기구들을 이용해서 혈관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걸 통틀어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혈관이 너무 심한 병변이 있거나 석회화를 동반하거나 병변의 길이가 길어서 시술이 어려운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예외에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술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지 만약에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술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혈관 시술을 하다가 간혹 풍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석회가 딱딱한 데다 풍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확장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너무 여러 개의 스탠트를 한꺼번에 시술을 하다 보면 저희가 풍선이나 스탠트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피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불어야 되니까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면 뒤쪽으로 피가 안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기 쉬운 병변 등은 시술이의 경험이 쌓이고 판단에 따라서 아예 시술 대신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을 경험했거나 진단받고 불안한 환자들을 위해서 뭐 격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주 다양한 질병, 협심증부터 아주 가장 심한 상태의 심근경색증이 생겨서 시술을 잘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치료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2차 질병이 생기신 분들이 합병증이 안 생기기 위한 조치를 잘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치의와의 교감 그리고 절대로 약물을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좁은 걸 확장시켜놓으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시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병원에 계속 다니시고 약물을 평생 유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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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